2022년 2월 9일 기억속의 흉가 1탄 스타트업 고! 방송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자 오늘 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불 냉뇨 여전하구만 여전해 와..여전하다 무슨..잠깐 와..여전하다 방금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? 저기요 뭐라 했는데..? 마스크도 안 쓰고 왔어 이제 여기서 뭐가.. 싹 싹 갔다 갔어 왔어 야..미쳤다 헉 와..깜짝이야 뭐야 이거 안 온 사이에 뭐가 이렇게 변했어? 여전하다 이렇게 난장판이 됐어도.. 키우는 여자.. 저기요 계십니까? 저..아주 간만에 왔습니다 물 두둑 친다 다 추워라.. 날씨가 추워서.. 계십니까? 저 간만에 왔습니다 저 간만에 왔습니다 저 간만에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..? 저 왔습니다 잠시만.. 저 간만에 왔습니다 저 간만에 왔습니다 우리 집사.. 저 간만에 왔습니다 난 다신다 왜 이렇게나.. 저 간만에 왔습니다 소진사.. 저 간만에 왔습니다 우리 집사.. 우리 집사.. 사실 양의 inquire 또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귀찮 seria.. 뭐라고 말한다..? 뭐라는 거야..? 그 안에 있어요 혹시? 저 잠깐만 들어봐도 될까요? 잠깐만요 저 혼자 있습니다 비슷한 저기 두께요 얼굴 좀 보게요 어디 계세요? 어? 잠깐만..잠깐만..거기 있어요? 잠깐만요 뭐야..? 와..뭐야..? 아..아..잠깐만.. 거기..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집..집이 뭐라고요? 어디야..? 온다 온다 온다..잠깐만.. 온다 온다..잠깐만.. 와..잠깐만.. 잠시만..잠깐만.. 잠깐만.. 잠깐만.. 나 무서웠어.. 잠깐만.. 뭐라고 하겠어..? 뭐라고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누구야..? 내 집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? 아니면 뭐라고 했는데? 어디 계세요? 잠깐만요 지금 집이 너무 훼손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화나셨구나 거기 계세요? 혹시 거기 계세요?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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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잠깐만.. 이게 일로야.. 아..젊나 늦을수나.. 잠깐만.. 잠시만요 귀십니까? 잠시만요 제가.. 잠깐만요 잠깐만요, 화를 삭히고 가서 우리 얘기로 좀 해요 화를 좀 삭히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갈테니까 혼자 들어갈게요 카메라 이렇게 놓고 빛을 이렇게 놓고 제가 천천히 조용히 혼자 들어갈테니까 화를 좀 삭히시고 거기 계시죠? 누구야? 누구야? 왜? 어디야? 이 층.. 오 잠시만요 무슨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들었는데 아.. 뭐야.. 아.. They only have nightmares 근처리 무re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만 아.. 아.. 잠깐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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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견딜 만하다 뭐 어쩐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에 저를 자꾸 밀어내고 몸이 엄청 무겁고 머리도 엄청 아프고 아.. 엄청.. 아.. 일단 여러분들 오늘 불능렬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여전합니다 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소통대 봅시다 여러분들 소통대 봅시다 소통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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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